뀨 와 완벽하게 생각하면 무뚜되는 이 의왕이 생크네 자 치코하니 치코라이가 술을 마셔서 어허 치코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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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허 이렇게도 어허 이렇게도 하려니 어허 오징어처럼 어 자 이거 집에 평소에 술을 해줘야라 자 술을 말았다 치코하니 치코하니 널 저조설러 하지만 분명히 이 곳에서 무지히 좋아진 느낌이야 술 때문에 공격과 파괴 좀 넣어야지 집계자 마또로 술만 장비하면 전 소리에 맛이 나를 행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슬로마시면 모두가anden 얼그 Naval 반찜 정신 igual 반찜 정신 공격력 방어를 약간 내려 내려가자 기술에 숨발력을 올라간다 다 너무 천천히 영암 reliabl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-, 그래야 Georgette naw 아래가 좀 쉬다 오게라. 그런데 제법들이 아가씨로 데려오고 말이야.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네요.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가씨로 찾아와야겠죠? 리샵. 이제 그 이상한 소리가 끝난 건가요? 그러더라고요. 실은 이상한 게 겨어 10이 붙어서 10이 붙어서 기분이 몹시하지 않아요. 자 이상한 게 설마 스비슈이가 뭔가 개 아냐?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휴식 키 해주고 그리고 와서 세이브 해놓읍시다. 세이브 해주고 분명히 그 스바슈이는 녀석이 있을 거야. 어 그 녀석이 있을 줄 모르거든. 어 일단 이렇게 해주고 어 세이브 포인트 해서 세이브. 어 그러고 와야래.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주고 이제 끝나겠죠? 네.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해주고 어 오우 너무 아프네? 어 이렇게 해주면 어 자 잠깐만 돌아올 거야? 시간이 없잖아요. 빨리 수련 시작하면 안 된다고 아 뭐 수련을 해야 한다고 또? 어 무슨 수련을 해야 한다고 어 갑자기 수련을 해야 한다고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? 어 오우 야 오우 뭐야 이거 너무 센데 이거? 어 그러면은 어 정권 질러주고 어 로키 보내주면 되겠네 어 어 이렇게 해서 린샹을 예 올라와가지고 어 자 아 근데 수련이 아직 더 나오게 했었다 근데 진짜?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돌아갔나? 자네에게 보여줄게 일단 해 보여줄 것이다 자 뭘까요? 예 이 아저씨 자 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누구랑 만나게 될까? 어? 뭐야? 아 뭐 또 있잖아 그러게요 도대체 무엇을 요야 사만님 근데 어 뭐야? 아 한장이었어 뭐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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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겠구만 어 자 한편 스마슛 아이구 아우 질기침대 쓰러지다 에잇 뭐하고 이리 가 설마 또 나쁜 짓 있던걸 아아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 또한 무슨 뜻이죠? 간호사들 몇 살 간호사들 몇 살 간호사들 몇 살이 이상한 짓이사했지 않나 어 이럴 줄 알았어 어 나 도와줄게 에잇 으흐흐 으흐흐흑 그게 원기왕서하곤을 더이상 이용하면 필요가 없네 자 그만 나가주게 주문중시 치파란 말 안뜨려 변별일지 없지만 자 변별일지 없이 가야겠죠? 어 뭐야 대박 미안해 잠깐 피규주게 아 이런 변호의 어떻게 된거야 이런것은 뭐가 있다네 잠시 생각 좋아하더라구 그럴때 저래 호두 폭폭폭같은데 아타우라는 나이가 좀 멍어보이는 영감이 어디에 있는지 아타우들을 찾는거야? 지금 아타우들을 찾는거야? 지금 아타우들은 시내산 어딘가 있는 호랑이 동굴의 동굴이라는 곳에 가실거라고 생각할텐데 아하 그런가? 그 수련장은 정확한 자석은 어디보자 시내사려면 이렇게 해서 나 스마일씨로 호랑이 폭폭하게 자세히 설명드렸다 음 선수일수있다 자 나도 가볼까? 자 어쨌든 이렇게는 가볼래요 예 이 스마일씨라는 여러분 예 하아 이렇게 어 출발하게 되어야되요 예 자 어쨌든 어 기록을 해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 가야겠죠? 어 자 어 아차 시내산 이쪽이 아래지? 아 그럼 이쪽으로 가야 알아서 설마? 아니야 이쪽 아래 제가 만들어봤다고 자 보라의 동굴이라는 곳에 가볼까? 자 빨리 출발하자 어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좋아 주위에서 찾아봐도 어 레벨 레벨을 하고 가야겠지? 지금 레벨이 좀 낮죠 지금? 어 레벨이 낮은 이상 예 레벨을 좀 올리러 가야겠습니다 예 레벨을 좀 올려놓고 어 노관사를 좀 찍어야지 어 그래야 어 그나마 예 나은 것도 있겠죠 예 자 어 뭐야 얘가 길 막고 있네 뭔가 수상하죠 그쵸? 예 예 아까 전에 그 거문도목이었고 예 지금 보니까 어 막 급수파물이 지금 여기가 어딘가를 세워 봐 아무래도 아까 여기 동굴을 걸어 어 아 일단 다른 곳 살펴보자고 어 일단 다른 곳 살펴본다고 하지만 어 어 어 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레벨도 하고 어 어 뭐야 여기서 수하대 어 우리에게 맞서져야 될 린샹이면 대체 어 어쩔 생각이지 린샹이면 아까 막힌가보네 그치 어 아무리 아무래도 린샹하고 어 얘 거문도 뭔가 이랬었다고 그 뭔가 일렬이 죽인다 마구치 어 사람을 찾고 있다 어차피 나랑 상관없이 일이잖아 별거 없다 이기도 어 근데 지금 막고있어 근데 진짜 어 자 자 어우 진짜 막 망한데 예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 데미지에 데미지가 있으면은 어 막으면 이게 뭐 그 데미지가 반감되나봐 어 그런게 좀 있나본데 어 이게 그런게 좀 있나봐요 예 자 어쨌든 일단은 레벨은 일단 옷까지라도 올려놓고 그만해야겠어 해요 흠 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예 레벨하우 지금까지를 올라가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자,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목이라도 아! 어! 이러면 설마! 기존하는 말이야? 자, 물 마시지마는 시원하게 정말 맛좋고 팍팍팍하고 마시지만 와 저기다 이게 천연명수인가? 라고 하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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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로운 압구사 이... 독불이었다 이제 끝인가? 나 우선 잘못던 네이색이오 아니, 현색이오 아니, 여기 물 마시면 내비의 옛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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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 독불어있던 동료라고 에스천이 나갔다 자, 어? 뭐야? 화린 키리 뭐야, 얜? 알리바바 설마, 이거 그 환색시윤제 나오는 그거 어디다, 그 그런 건 없네 아무래도 이거 환색시윤제 쉬워서 이거 프리콜 프리콜 다야 이게 될 것 같아, 이게 어허 그 외 많은 동료들이여 대박 우리 그외란 말이지 어허 아타옥 아니에요? 어허 네, 설비 병에 당신된 아주 못생긴 얼굴을 드리... 아타옥 아타옥아 그렇게 못생겼냐? 그런 말도 하겠지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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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섭다 역시 살면 뒤로 온 거야 하면서 정신 찬이네요 예 자 어쨌든 본인도 예 이 암반술을 마시고 나서는 어 뭔가가 보였겠지 어, 그럴 거야 어 어 분명 보였던걸요? 어허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뭐였던걸 아까 그거를 안 마시면 벽이 안 보이나봐 어째 어 자 이렇게 해주고 어 자 스마슈 레벨이 지금 5올랐죠? 예 어, 어라? 오른사이에 이러고 어째 사이지만 어째 여기 여기 자 그러고 나서 세이브 해주는데 어 아까 그 어허 저 저에서 대기를 해야돼요 예 저 괴물이랑 예 아 괴물이 그 근육맨들이랑 예 근육맨이 맞겠지 그치? 어 일단 기록을 해놨고 해놨고 어 자 어 한 번 더 어 오우 너무 아픈데? 어 레벨아 이렇게 해주고 이봐 역시 이곳에 호라이 동굴이란 곳인가? 그래 여기가 호라이 동굴이야 단 여기 들어갈 조건이 있지롱 맞아 우리 있었지 못한 여기 들어갈 자격없어 간다 1등사 레츠 머스터 고 고 자 레츠 엔조이 머스터라이 하면서 디스테이 되게 해보네 자 데스타격 해보기 어 오 좋았어 그 다음에 어 100이겠어 어 어 근데 이거 데뷔 좀 쎄다 어 어 어 한 번에 꾼다고 할래 아 왜 자 너도 함께 자 이렇게 패하자 어 어 이거 패하거라니까 진짜 두조 예 이러한 경우라면은 어 기록을 한다 하네 어 레벨을 좀 더 올려놓고 가야겠다 어 그치 어 레벨을 좀 더 올려놓고 봐야겠죠 예 여기서 왔다갔다 노가다 뛰면서 예 이런식으로 레벨 한단계 업해서 어 복수를 해줘야겠지 어 야 진짜 예 힘들어요 예 이렇게 해서 어 오 그 강수면 안되지 어 이렇게 해서 레벨업 해주고 복수하러 가자 어 이렇게 해서 레벨업 해주고 레벨업 해주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어 또 왔어 다른 우리 몰슨티에 들어오고 싶어 틀렸어 단지역에 통과하고 싶은 것 뿐이니까 오 오 왑스런 스파아악 그러면서 제발이 절대 안진다 오 스마슈 플래시 그러면서 오 오 제발이 거 그러면 들어가겠죠 예 이번걸 안진다고 나도 어 자 그리고 101석 어 이분은 어 끝 네네 어 레벨업 해줘서 끝나네요 예 합격 야 통과해도 좋다 하면서 이렇게 통과해주네요 누굴 싣고라 아니 통과하면 아니잖아 자 어 뭐야 스마슈? 어라 잘해 스마슈? 어 어 아저씨 어 어 이름이 있던데요 어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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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범한 개가 아니라 닌자개겠지 어 닌자개 어 성범한 개? 어 너는 응? 당시에 아까 그 변태개 어째서 이런거 생긴거지? 이봐 날 짜는 날 생각나라요 네 시키의 맥메 좋지마 결코 놀조차고 아니야 뭐야 아니 네네 네네 에이 아저씨